야 이거 비린내 맞고 싶으니까 이거 형이 하나 챙겨간다 와우! 낳는 사람 따로 있고 가져가는 사람 따로 있어 야 이거 비린내 맞고 싶으면 이것도 가져갈게요 아 야 어디 가! 이건 이건 필요없어 동네 그 이제 어부들 옆에 있는 고양이 지금 할 겁니다 아! 아! 아 굿 아 이번에 돈스타브가 패치가 되면서 모드가 뭐 몇 개가 문제가 일어났는지 맵이 안 만들어지다가 모드 몇 개를 껐는데 다시 됐거든요 자 우리 오늘은 저 혼자만 저번에 봤었던 동굴의 신전을 갈 거예요 사탕 엄청 만들어야겠네요 그럼 찍어낼게요 꿀 좀 주세요 꿀 좀 몰라 낚시 그럼 방금 뭐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막 구웅 하는 소리 들리는데 왜? 아 이게 제일 편했지 어 옆에 옆에 이상하게 뭐야 이거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얘 뭐야? 뭐야 뭐야 왜왜왜왜왜 얘 뭐야? 깍! 얘 뭐야? 아 이 아래로 아래로 집합 빨리 조져 빨리 조져 지나갑니다 우리 기다려 우와 야 얘 좀 좀 더 아래로 좀 더 아래로 이거 집 다 부서진다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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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아래로 좀 더 아래로 얘 뭐야? 뭐야 너 진짜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개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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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킹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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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고기다 전리풍 내 시체 어디 갔노 잘 찾아봐 뼛조각에 부활이 될텐데 지금 뼈가 없네 시체가 대박살나가지고 그러면 내가 살려야지 뭐 어떻게 야야야 큰일났다 설상가상으로 그 늑대와요 하운드와요 늑대온다고? 헐 몰라 어차피 우리 할파아니야 와 물 깔아올수있는 이 기분 야야야야야 빨란색이야 이리오지마 집에서 잡으면 안되요 형님 절대 집에서 잡으면 안되요 야 봐야 형들이 우리 살리는거 까먹은거 같거든 어 여기 부활재단도있다 여기 비판로있는곳있지 어 나 살아난다 안녕 아 근데 부서나는데 이거? 일회용 아니야? 어 일회용이야 그거 살려줘 살려주세요 일단 파밍해와가지고 찾아볼게요 내가 살려줄게 기다려봐 해케신장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됐다 살린거 같은데 아 나 잠깐만요 지금 그림자들 때문에 야 보호석을 가져갈 수가 없어 아 진짜 헉 글루머도 죽였어? 아 안돼 아 나 죽어 나 자야돼 안 되지 완전히 회복하고 일하자 근데 일어나면은 또 이제 지옥같은 일상 반복이라고 이제 먹을거 없어가지고 아 너무 많은 폭풍이 지나갔어 더구나 사탕밖에 안만들고 냉뇨오겠다 이거 돈스타버가 진짜 기가 막힌게 악재가 몰아서와요 힘들어 고기가 지금 엄청 많이 있지 않네 젠장 아 여왕거미로 가자고 아 이것들이 좀 비사해구네 솔직히 여왕거미가 그렇게 빡센 편은 아니에요 혼자 잡기에 아까 그 여왕거미 있다고 했던 곳 어디야? 누가 안내해 주실때 위에 위에 형 위쪽에 조지러 갑니다 보나마나 저기 거미 갯대로 있는 적이겠지 형 형 형 형 거미 어딨어 거미 어딨어 거미 어딨어 따라갈게 여기 위 위 위 위 근데 여왕거미는 없어 여왕거미는 좀 아래일걸? 아래쪽이 있다고 어딘지 모르겠네 3단계 거미가 아 거미집이 되게 많네요 이 3단계 거미집을 오래 놔두면 여왕거미라 변하거든요 온김에 형 거미랑 싸우는거 보고 가야겠다 잣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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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영스카트기 파스티까 아니 뭔일이여 이거 밑에 봐보면서 구경하자 도와줘 이새끼야 으핳헣 اس카트기 죽 nói 어 재꿀잼 같이 스킷처럼 우리 형 싸우나ζ liquid 아아악 아니 구경하러 오지 말고 같이 싸우자고 아니 형만 싸우는 미션 아닌거 미션 아니야 여왕거미야 여왕거미 똑같이 여왕거미 나왔這邊 여왕거미 나왔어 여왕거미 나왔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자 난 저거만 잡으면 돼요 저거만 잡고 튀어야지 이제 proportional 똥비鐵 잠깐만 저 지금 큰일난거 같아요 여러분 오 홀리마더? 아 성스러운 어머니? 어 뭐야 아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나중에 다시 오겠다 두고보자 하 다 뒤져 자 마감입니다 마감 빨리 아 지금 자면 죽을지도 몰라 아! 아 나 지금 그림자 살려주세요 그림자들 때문에 안돼 아악! 그림자 있으면 못들어가라?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나 보이긴 보이거든 근데 형 그럼 사탕좀 먹어 그냥 사탕 먹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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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도가 괜찮아지면 그림자 사라지거든요 미친사람같아 소리지르면서 사탕먹고 소리지르고 어 어 정신도가 100만 넘으면 돼요 여러분 저 아직 안주웠습니다 미션 취소 안됐어요 지금 그 플레임 고객님 네 네 드신 만큼 다 푸셔야 되거든요 미션비로 퉁칠까? 반 띵고 하하하하 빠른 실리로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저 초록색 거미가 문제야 내가 먹자 그냥 나 왜이래? 괴물이 많아 와 트리가드 이거 완전체 개 커 이게 뭔데? 트리가드? 나무를 많이 캐다보면 짜오는 수호신같은 존재인데 우리한테는 그냥 압당일 뿐이야 똥싸지마 똥싸지마 아 죽었다 나무 많이 필요해? 어 나무 많이 필요해 마아니 필요해 아주 많이 필요해 300개 정도 있으면 마음이 풍족해질 것 같아 300개면은 일단 다시 한번 태어나볼게 와 트리가드 이거 진짜 크다 3750 얘가 3000이고 난 이게 완전체인줄 알았는데 더 큰 애가 있네요 얘 어디가 근데? 집까지 쫓아오려고? 어떡하지? 얘랑 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불붙이면 금방 잡지 않나? 내가 가줄까? 아 맞다 아 여기를 깨놨구나 형이 내려봐 멋쟁이여 어 불붙었다 어 근데 얘가 지금 불붙은 상태로 왔다갔다 하면서 모든 자연을 다 불을 지르고 있... 아 아 불 꺼졌다 소나무 트리가드는 불로 잡기 힘든데 아우 개 아파 탕탕탕탕탕탕탕 도트딜 아니 피가요 불이 붙었는데 이식 따는데요? 왜 여긴 안 되고? 아 얘가 트리가드야? 아! 아! 아 트리가 이미 잡고 있네?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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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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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냥 막대기로 때려야겠다 아 저기에 맞네 저기 저기 좀 갔다 아악 막타를 빼앗기다니 거미집도 주변에 하나 만들까라 아 거미집을 만들지말고 으아아아아악 도 야 앗! 야 나 잘못됐어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됐어 이거 사탕 만드는거 쫌 빡세니까 그러면 육포를 만들자 아니 육포 못먹able 아아악! 아 그럼 요리사는 사탕을 가져가고 우리는 육포를 챙기자 근데 고기가 없네? 아아악! 물고기 아니면 개구리다리 100개 모으기? 괜찮은 미션인데? 안그래도 우리가 필요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야 내가 100개 모아야돼 가져가지마 아 좋아 이정도면 됐어 형! 자! 어? 오우! 오우 예스! 듬비라 우매한 개구리 자식들 아 근데 벌써 저녁됐어요 아 재기라 이러면 안되는데 오늘은 요기에서 야영을 하겠습니다 야야야 방금 분명 잡혔던거 같은데 그러니까 잘못났았어 아 굴라잡아? 아 굴라잡네 얘 다리이래 야 이거 비린내 맞고싶으니까 이거 형이 하나 챙겨간다 와우! 낭란사람 따로있고 가져간사람 따로있어 야 이거 비린내 맞고싶으니까 이것도 가져갈게요 아 야 어디가 이건 이건 필요없어 내꺼! 뒤진다 잘잡는다 딱 붙어있는거 보소 동네 그 이제 어부들 옆에 있는 고양이 지금 아! 아! 야 근데 그 곡괭이는 줘 그거 내꺼야 어 잘못먹었어 나도 먹을생각 없었는데 세월을 낚는 강태구리 아 땀나네 막 일의 능률을 위하기 위함이죠 이게 많이 모아놓으셨네 와우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세월을 낚았는데 세월을 다 어디갔노? 세월 다 날아갔네 두분이 낚시를 잘하시네 일단 이거 말릴게요 여러분 이것도 쳐주세요 이게 시간싸움이라 빨리 빨리 널어야 돼 자아 나와라 나의 너겟들이여 소환! 불바른 너겟술 오옷! 나와라 불바른 너겟 아 우리 여기다 일 잘해 이거 음식 모자랄 수가 없어 어? 잠시만 이 소리는 어 맞다 어그로 끌러감 나도 어그로 끌러감 위로 갈게 아 어디서 나오겠다는거야 어 뭐야 벌써 왔네 어 개마나 뭐야 어 마누 마누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 잠시만요 아 선 넘네 애는 형님들 와아 형님들 와아 잠시만요 나 혼자 이만큼이나 사오라고 작전 있어요 개구리 들어와 너희들의 힘이 필요해 아 다행이다 이건 있네 더러운 놈들 어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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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동지들이여 여기다 해놓는거지 개구리 잘한다 뭐야 이거 주변에 식물들 타고있네 뭐야 이거 이래도 되는건가 어 한발도 했다 이거 불이다 불이다 가끔씩 이런게 나와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안좋아요 안좋아요 어 이게 갑자기 적이 되어버리네 얘 되게 쎄서 미션성공 감사합니다 여러분 됐다 이제 집으로 가자 든든하게 벌써 또 저녁이야 형님들 이제 우리 여정을 떠날때가 온것 같습니다 진짜로 아 이제 드디어 내가 6호를 엄청 많이 만들어놨거든? 이거 한 10개씩만 들고 가도 충분해 6호는 정신력 얼마나 잘하는데? 10 사탕은? 15 좋아 이제 준비해서 갑시다 응 나도 준비 끝 어 가자 나도 준비 끝 좋아 가자 기이 나도 준비 완료 가자 가자 마 드가져 여러분 미니맵에 그 위치에 표시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였죠? 알트였나? 클릭이었나? 어 여기다 저기 미니맵 잠깐 펼쳐서 볼래? 다 들어오면? 나 들어가는 존 반서 반서 형 말피곤하구나 엄청머네 진짜 엄청머데? 알아서들 와 오케이 어 알아서들 잘 와야돼 저기 얘들아 그 빛나는 국은 이거 잘 챙기고 나 튕겼다 천천히 와 광부 모자 안갖고 왔다 야 이거 그거 챙기라고 했지 빨리 빨리 갖고 와 그러면 봐 튕긴게 야 다시 나가 다시 나가 초대 좀 초대 다시 줘봐 초대 오케이 와 여기 아주 그냥 그 광부 하구만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저기 저기 돼지코 어 뭐야? 대박 짱 신기해 저거 뭐야? 우와 여기 갑자기 대박이다 어어 여기 이상해 일단 들어와 오 나 왔어 뭐야 이거 여기서 어떻게 가? 레이션트 킬 이거 열어? 포탈? 쉴드 포탈? 봉인된 포탈 이거 어떻게 어떻게 봉인된 포탈이고 열기 있는데 열기 열어봐? 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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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리하는 데 아니야? 어? 더스트 있어 더스트 뭐야 이거 먼지 먼지? 자 이제 주변을 좀 둘러봅시다 뭐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오 여기 뭐 이상한 거 있어 아 많이 아파 보여 이게 뭐야? 때려볼까? 공격해 어? 너무 불쌍한데? 공격 괜찮은데 여봐요 죽었어 뭐죠? 조마탱고기 어 이거 죽여도 되는건가? 이제 어디 갈거야 주변 좀 둘러보자 어 여기 샹달리에도 있네 이쪽에 여기 처음와봐 우와 대박이야 이거 다 뭘까? 어 이거 부수기 있어 뭐야 이거 엥? 그거 부숴도 되는거야? 몰라 어? 뭐하는거야? 나오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 이거 괜찮은거야? 여기 변기통이야? 어? 여기 변기 같은게 있어 진짜 활성화하기 아 여기에 물같은게 더 필요한가봐 액체? 액체가 필요하다는데? 오 망치로 벽을 부술 수 있구나 이거 길막으로 좀 난감해질 수 있으니까 좀 미리 부서는거잖아 다 부시고 있어 거의 원시인들인데? 어 툴레 사이트 준다 아 부셔도 되는건지 모르겠는데 아 다 부셔 아 다 부셔 아 이거 부셔서 가져가는거야 그냥 툴레 사이트 파밍하는거 아니야? 툴레 사이트로 뭐해 어 여기도 그 변기같은게 또 있어 지식의 분수래 이게 이거 유식해서 안되잖아 그럼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지식이랑 거리 먼 사람들이잖아 생각보다 뭐가 없다? 아니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건데 우리가 못하고 어? 이게 뭐야? 야 이거 아까 안얼어있었는데 뭐야? 이거 뭐했어? 뭐야? 여기는 보석 빼버렸어 나..나도 어? 무지갯빛 보석 이걸 꽂아야지 이게 텔레포트가 작동이 되나봐 오우.. 그 속 있는사람 어 now 하나 밖에 없는거야? 하나가 없나봐 하나를 찾아야되는건가 봐 아아아아 그런거구나 이걸 찾아야되는구나 찾으러가보자 아이엠 맘맘 이건 뭐니? 갈파펜은 어디서 쓰는거지? 자이보 갈파펜 뭔가 히아노건 많이 쓰는데 이거 돈스타브 고인물들이 보면 진짜 지금 속 뒤집어질거다 아니 저 중요한걸 막 이러면서 부술뻔 다 부수고있어 아아악 아야야야야야 오 뭐야 대박 나 졸고있는데? 나 졸려 잡을까? 어 조져 아 숨어있는때는 때리면 안되고 와 이거 봐 땅을 개척한다 아야 이거 맞으면 존다 얘 저 뽁뽁이 저거 뽁뽁이에 닿으면 안돼 그러니까 언제 다가갈수있는거지? 아악악악 그냥 닭들이다 나는 아아아악악 와 나 진짜 아파 와 나 갑옷 부서지기 일보직전이야 아 근데 쟤 죽였을때 뭐가 나오는지 궁금해 어 그러게 HP가 안보이네 어? 오히려 정신도가 오르고 있는데요 어 그러게 정신도가 오르네 이해를 못하겠어 진짜 이해할수있는게 하나도 없어 아까 그건 어디서 나오고 어 죽었다 드디어 죽었다 집어봐야지 뭐야 이게 헉 문씨름 달버섯이야 달버섯 배고픔과 정신도를 조금씩 채워주네요 아 여기 유령들이 있네 지금 보니까 야야 잘 보이지 않는 굉장히 투명한 유령들이 있어 어 맞아 걔네들이 막 한대씩 때리 어 그럼 좋네 어 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여기에 낚시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안될걸? 어? 어 안되네 아 지렸다 지지입니다 그림자 보고 피하세요 지지입니다 자 탐막게임이여 와 진짜 하나도 안보여 와 파도 흔들리는거 실화해요 여기여기 와 잠만 어떻게 피하고는있다 난대맞으면 가 난대맞으면 가 어디가 어디가 아보카도로 나왔다 맞아 나가자 이제 여기에서 더이상 볼일이 없어 틀레사이트 많이 캤으니까 여기다 나가는데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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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저 눈모양이 있으면은 정신도가 낮아야된데요? 정신력이 낮아야 무슨일이 생기는거야? 아 그래서 저게 오히려 역으로 정신도가 오르는구나 아 어렵다 와 정신도가 낮아야된다니 아 나 진짜 연결중인거 개빡치네 진짜로 아 또 틀렸어? 어 나 한번만 더 초대해줘 저기 형들 여기로가 여기 어디 잠깐만 봐야 조금만 기다려줘 형 거기 어디야 거기 어딘데 들어갔어 형 더 멀어졌다고? 더 멀어졌다고? 적어도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들어간건데 그럼 여기 일단 봐 초대해야돼 아 잠깐만 야 여왕검이 있어 아 저 개새 잠깐만 기다려줘 아 진짜 미안한데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어 좀 더 가까워졌다 아 추워 야 왜 추워?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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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와서 빨리 감자탕 먹어야돼 아 맛있겠다 아 감자탕 아 진짜 우리 다음에 모여가지고 감자탕이랑 진짜 하나 한 끼 먹을까 아 좋아 맛있겠다 바하 바하 불러와 바하가 해준 음식 개그리워 나중에 실제로 바하가 해준 음식 먹어보기만 이런거 찍어도 괜찮을거 같은데 그러자 방 어디살어 아임 수원 수원남자 야 바하야 너 요리 실제로 좀 하냐? 개판이야 그래서 제가 대답 안했거든요 괴물고기 들고오는거 아니야 어 벌써 겨울이야 야 비팔로 모자 빨리 다시 끼세요 여러분 저게 맞네 맞네 아직 초겨울이라서 막 그거 하진 않는데 아 근데 그새 겨울이야 또 이제 마지막 꿀이야 벌써 아 진짜 꿀도? 꿀 많으시면 안되겠다 그러면 마지막 60개 넣어둘게 마지막 60개요? 마지막 치고 너무 많은데? 울먹울먹하면서 마지막 60개 넘는게 했는데 일단 겨울이 왔으니 이제 작물들은 더이상 잘하지 않을겁니다 미리미리 빠르게 파밍을 해놓죠 너무 속상해 와 나 근데 진짜 먹고있으니까 들은 생각인데 아 나 현실도 배고파 와 씨 미쳤다 아 나도 아 감자탕 얘기하니까 되게 먹고싶어 나도 아까 그때부터 계속 배고팠어 감자탕 얘기만 안했어도 좀만 들했는데 진짜 언제 한번 넷이서 소주 한잔합시다 감자탕에 난 정말 너무 좋아 진짜 겨울이 됐네 뭐야 이거? 휴대용 재분기? 아 재분기는 요리사 전용 아이템이에요 봐봐 야 이렇게 옆에 서면은 제작탭이 활성화가 된대 뭐있어? 목록이 마늘가루 꿀결정 소금향신료 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휴대용 양념기를 해가지고 넣으면 의주의네 기가 막히고 기깔 나는 요리들 자 한 번 해볼께요 꿀로 일단 한 번 해 볼게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어뭇있잖아 생선 튀김에다가 꿀을 바르면 어느 맛일까 간다 불안불안 어 들어간다 우우고고Le 오 대박 뭐야? 달콤한 생선튀김 와 아 옆에 이거 꿀 생겼네요 여기 와 야 빨리 다른 것도 해봐 꿀바른 미트볼 오 꿀바른 미트볼 야 다 꿀바르는구나? 미트볼 좀 설레네 오오오 오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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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트볼 왜 형이 바뀌어? 옆에 사이드가 뭐 이렇게 딱 깃든다고 아 그래? 맘맘메야 ㄹㄹㄹㄹ0 아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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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트볼 나온다 형 턱수염 또 자랐네 와우 잘 자란다 어 그러게 나무를 좀 캐야되나? 어어 수집수집 아 그런거 더러운거 짚지말라구 플레비어 턱수염합니다 여러분 ㅎㅎㅎ ㅎㅎㅎ 와 님들 선제시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 여기 가까이 있으면 거미들 디버프때문에 정신도가 빨리 닳거든요 정신도가 다른 상태에서 저기를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좋은 생각이 났어요 멘탈 어떻게 떨고게? 포탈 있잖아 계속 반복해서 타면은 정신도가 막 훅훅 깎여 아 그러면 되네 굉장히 위험하구만 자 26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이 정도면 정말 낮은 거거든요 위로 갑시다 어우 야 나 무서워 지금 살짝 똥 지릴 거 같아 오줌을 지려 똥을 왜 지려? 진짜 무서우면은 똥 지리잖아 어 뭐야 운삭 떨어져 운삭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 정신도가 낮은 상태에서 오른쪽 숲으로 들어가면은 거미? 오 나 얼어 뒤진다 오 얼어 뒤진다 아 잠깐만 나 너무 추운데? 정신력 낮아서 그래 정신력이 낮아서 그래 괜찮아? 이게 정신도가요 낮으니까 이 숲에 들어왔더니 괜찮아졌어 정신도가 안 좋아지면 맵이 막 빨개지면서 되게 위험해 보이잖아 근데 그 반대가 됐어 우리가 지금 정신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여기를 밟으니까 이게 정상으로 보여요 낮은 상태에 가야되는구나 근데 정신도가 낮은 상태로 여기를 와봤자 뭘 해? 그러니까 그러네 뭐가 없어? 그냥 그냥 멀쩡한데? 정신도가 안 좋을 때 여기 오면은 기분이가 좋아진다 어 거대한 침입자 접근 중 겨울거인 집에 있으면 안 돼 이거 야 왜 하필 밤이야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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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어 꼭 있어 어 양봉장에 안 돼 양봉장 부수면 안 돼 거기 안 돼 멀리 멀리 떨어졌네 이거 이거 거인 죽으면 안 돼 미션비 걸렸어 다들 화이팅 아 죽으면 안 돼? 어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아 죽었다 으하핰 아 재개나 미션비 건너갔고요 야 잠깐만 정신도 와 정신적 구수으로 이거 괜찮다 여기 여기 너무 양봉장 가까워 조심해 오케이 우매한 우매한 거인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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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나이스 나이스 우리 고기 게말라 예에이 어허이 어허이 이제 거인 따위 우리 자수가 되지 못해 우리 거의 뭐 원신이네 자! 이거 바레임 아니냐고 이거 다 생겼다 다 잔다 아 형 거기 만지지 마 반대 들어가 놓고 무슨 다 오늘은 이 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네 이거까지 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